오늘 에이티테크 박태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티테크 박태영입니다. 원래 인천에 1호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남양주에 새롭게 로봇을 도입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남양주에 처음 올해 5월에 1호기가 들어갔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 달 중으로 두 대가 더 추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총 3기가 남양주 사이트에서 운영될 예정이고 오늘 특별히 1호기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남양주에 3대 로봇 중에 한 대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남양주 1호기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설치가 돼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선별 근로자분들과 계속 운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여기서도 선별장에서의 요구는 투명 페트병을 주로 선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희가 그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 로봇하고 동일한 어떤 상황인가요?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저희가 남양주에 설치된 이제 저희 로봇은 이거는 약간 한 1.5호기 정도로 세대로 볼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로봇 부품부터 이제 들어가는 안정성 그리고 저희가 원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이제 여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심어둔 상태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유지 보수나 이런 관리 측면에서 1호기를 저희가 인천에 있는 1호기를 도입 이후에 약 3000시간 동안 시범 가동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더 이제 개선을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희 기술에 집약을 한 후에 개선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명 페트병만 발라내는데 사람이 작업할 때도 이렇게 더미 속에서 플라스틱 온갖 빨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비닐도 있고 온갖 플라스틱 중에서 투명 페트병만 이렇게 골라내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일단 투명 페트병이 가장 수요가 높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투명 페트병이 재활용되는 그 이제 뒷단에서 이런 원단 생산자라든지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제 버블 투 버블 그래서 새로운 신규 페트병을 만들 때 또 이제 이런 재활용 페트 플레이크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환경부의 조항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투명 페트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투입돼서 이제 골라내고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 역시나 자연스럽게 로봇으로 자동화를 하는 부분에서도 투명 페트병을 로봇으로 대체 투명 페트병을 로봇으로 집어내려고 하는 사업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님 앞으로 추가로 이렇게 설치할 만한 지역들이 어디 어디가 또 있을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남양주에 이번 달 중으로 두 대가 추가 설치되는 것을 이유로 이제 다음 달에는 저희가 또 청도군에 이제 세 대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10월 달이 되는 거고요. 또 11월 달에는 저희가 또 성남시에 또 두 대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빠듯한 일정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또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성남시가 끝나면 이제 또 서울시청에 있는 송파구에 또 두 대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수도권 위주 및 이제 저기 저희 남북권으로도 로봇이 계속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사진 속에서 이 전경은 AMP 로봇틱스가 이제 미국 내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재활용 설비를 만드는 이런 종합적인 재활용 설비를 만드는 회사들과 함께 사람이 이제 줄어드는 네 이런 자동화 공정들이 많이 포함된 이제 MRF라고 얘기합니다. Material Recovery Facility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자원 회수센터죠. 네. 자원 회수센터에 대한 건립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무의나 공장으로 그렇죠. 스마트 팩토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과 이제 북미를 중심으로써 이제 MRF들이 계속 새로 태어나고 있고요. 이 회사를 지금 중공했었던 업체 같은 게 스테들러라고 독일의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스테들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쪽에도 이런 이제 자동화된 MRF들의 건립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네 로봇으로만 운영되는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시다 같이 사람들이 계속 중간중간에 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로봇으로 이제 풀리 네. 이제 자동화가 된 이런 로봇 자원 회수센터는 아직까지 건립이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AT테크에서 저희가 국내에서 이제 또 국내 또 세계 최초로 로봇으로만 운영되는 이런 로봇 자원 회수센터의 건립을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쯤이면은 저희가 시범 가동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뭐 그래 그 로봇 한 대당 그 경제성 효율성 이런 것들은 지금 검증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팩토리 레벨에서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여전히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반드시 효율적이라는 어떤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시는 거죠? 효율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던 거는 사실 가장 간단하게 저는 인건비 측면에서 접근을 했었고요. 지금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이제 약 아직 만 원이 안 됐지만 네. 지금 만 원에 근접하고 있는 상태고 북미와 이제 유럽들은 벌써 이제 시간당 최저임금이 약 2만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의 그 수익성은 이미 더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더 비교가 명확한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제 한국은 계속 그런 추세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저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건비 측면한 부분 그리고 이제 운영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늘려 나가면서 이제 처리량을 또 증대하는 그런 부분들에 국내 이런 지자체들이 계속 관심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기존의 자원 헬스 센터들은 이제 그런 처리량이라든지 생산량을 더 증가시킬 수가 없었던 부분에서 저는 이제 로봇으로 처음부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유연하게 또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이제 최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운영 시간과 처리량 그리고 생산량 등을 이제 맥시마이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특히 이제 국내에서의 이런 폐기물 처리업에서는 매년 20명의 노동자분들이 안타깝게도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험하죠. 현장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위험산업군으로 지금 지정을 2021년부터 해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산재라든지 이제 이런 인명사고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또 들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웨이스트 마일리지에서 이제 웨이스트 어떻게 보면은 이 쓰레기를 많이 이동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딜레마인 게 도심 안에서 이제 재활용 자연순환센터를 추가로 더 건립하는 것들이 사실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 얘기되는 것들이 뭐 지하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가능하다. 그런데 지하로 들어가면 사람이 하게 되면 또 매쾌한 공기 속에서 더 많은 산재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로봇으로 하면 이게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사실 많은 측면에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단순히 기존의 자원헬스센터의 증대를 통해 이제 증축이죠. 증축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땅의 그런 제한이 면적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부지 확보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또한 민원이 또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지하를 통해서 눈으로 좀 보이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충분히 뭐 이제 공기정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는 하나 그래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구인란 그리고 고령화에 대한 딜레마 그리고 또한 이제 이 부분에서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딜레마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하가 되더라도 이것이 뭐 단순히 지금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지자체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을 전부 다 처리할 수가 없을 만큼 폐기물 발생량은 더 이제 오버 프로듀스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시장의 구조 스트럭셔를 로봇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운영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증대해 나가지 않으면 지금 기존에 이제 처리량이라든지 생산 캐파를 더 늘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상반기 좀 지나갔는데 이제 뭐 이제 가을이 돼갑니다. 네. 작년에 매출 대비 올해 거의 10배 이상 이미 달성을 해가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빠른 스케일업의 한 복판에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초기 투자자로서 진짜 뭐 그냥 사업 계획서 하나일 때부터 저는 이제 옆에서 지켜봤지만 지금 이제 본격 성장을 위한 어떤 막 그 여러 가지 회사 안에서 자충우들도 많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기대감도 있지만 또 닥쳐오는 그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또 엄청나게 이제 숨막힐 것 같은데요. 요즘의 고민들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어떻게 하면은 이제 회사를 더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또 효율적으로 또 저희가 더 좋은 이제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자아성찰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쭉 옆에서 지켜봐주신 비전 크리에이터의 우리 정주영 대표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이 적었다가 요즘에 이제 직원들 당연히 많이 늘어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생산하고 이제 처리하는 일들이 계속 같이 늘어나게 되면서 되게 정신없는 나날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즐거운 비명일 수도 있겠으나 이제 일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뭐 주변을 좀 돌아볼 그럴 정신적인 여유들이 별로 없고 또 더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음에 많이 바빠졌다라는 걸 또 체감하고 있고 당장 현장이 되게 많아졌죠. 현장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내부 직원들도 이제 미팅을 하더라도 이제 뭐 단순히 들어야 되는 의견 청취적인 측면에서도 들어야 되는 이야기들도 많아지고 했다 보니까 더 어쩐 식으로 제가 효율적으로 직원들의 이야기들을 더 잘 듣고 또 이제 생산이라든지 이 하나의 그룹을 또 잘 끌어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챌린지 또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임직원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과 열정 이런 것들은 좀 예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강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제 도입되는 대수도 많고 현장에서 이제 계속 지금 오도가 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바쁘지만 보람은 차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 맞습니다. 계속 이제 주문이 끊임없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분명히 이제 심적인 부담들도 같이 받겠지만 또 그 외에 이제 이 저희 제품에 대한 이런 시장성이라든지 그리고 회사에 대한 확신들이 같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또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똘똘 뭉쳐서 또 이제 올해 내년 잘 성장을 해내면 또 지금 그 포부로 갖고 계시는 그 무인화 공장 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그 기가 팩토리를 이제 선언했을 때처럼 우리도 이제 단순히 로봇 한 대 한 대 파는 게 아니라 그 로봇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팩토리 무인화된 자원해수센터를 한국의 뭐 수십 군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해외로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회사는 세계적인 회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게 가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 저는 자랑스럽고 항상 응원 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고 며칠 전에 또 독일 갔다 오셨죠? 네. 독일 다녀왔습니다. 독일의 이빠 전시화에 저희가 직접 로봇산업진흥원 쪽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저희가 같이 참석을 하고 전시를 하고 왔고요. 그 외에도 이제 독일 쪽에서는 특히 이런 재활용 설비들을 만드는 이런 종합적인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세계적인 회사에 뭐 스테들러도 있고 네. 네. 비얼티 하트너도 있고 그런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데 같이 방문을 하면서 네. 앞으로의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한 조언딜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파트너십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하는 그런 자리들을 좀 만들고 왔습니다. 네. 저희도 같이 해외로도 글로벌로 함께 뛰도록 하고요.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앞으로도 종종 에이트테크 또 환경과 우리 플라스틱 어떤 자원 순환 통해서 지구를 이롭게 하는 그런 혁신적인 로봇 기술 계속 이제 심화 발전시켜 나가시는 모습을 저와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 다 이제 응원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